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편한 랭귀지로 함께 봉독하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하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투신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의 거짓을 말하며 아처만은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도다 여하께서 모든 아처만은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해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여 하느니라 여하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공핍한 자들의 단식으로 말리야마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하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일곱 번 달려난 은 갓도다 여하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피어람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데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도다 아멘 남원 목사님 나오셔서 여하의 말씀은 순결하며 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했는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10편, 11편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같이 나누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다윗 하면서 문제가 있는 세상 속에서 해답이 있는 인생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윗은 문제가 참 많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해답이 있는 여호와 문제의 해답을 가지신 그 여호와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늘은 10편, 12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또 어떤 상황에 있는지 또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까요? 이 말씀이 이제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맨 처음에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하면서 다윗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대의 혼란과 더욱 악해져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없어지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경건한 자 충실한 자가 없어지고 끊어진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악인들이 득세하고 불의가 만연한 세상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로 나와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경건한 자 충실한 자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경건한 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총애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은 받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리고 충실한 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나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인격이 견실하여 신뢰할 만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경건한 자 충실한 자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 속에서 무시와 멸시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즉 고난 중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사람들이 각각 거짓을 말하고 말씀해 보면 아첨하는 입술로 두 마음으로 말하기 때문이라고 표현합니다 당시의 세상은 거짓이 가득하고 아첨하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어려운 세상 두 마음을 가지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지만 또 다른 부분으로 그래야 그 세상 속에서 뭔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인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따돌리고 또 누명을 씌우고 그러면서 내가 높아지는 그런 세상인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 그 세상 그런데 어디선가 많이 본 세상 같지 않으세요? 어디선가 많이 느끼는 세상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요즘에 그런 느낌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 느낌 들지 않으십니까? 무엇인가 부패한, 무엇인가 잘못된, 죄악된, 악이 가득한 것 같은 세상 그리고 그 가운데 정직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것처럼 여겨지는 어떻게 보면 다윗이 살았을 때 그때는 빛이 천 년 정도 됐거든요 그럼 지금이 2024년이잖아요 더하면 3천 년 정도 전에 그러니까 3천 년 전에 다윗도 그것들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도 그것들을 느끼고 있는 거죠 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그들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혀가 이긴다 우리의 입술은 누구의 것이다? 우리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가운데 나를 드러내는 거죠 나의 입술, 나의 말 이것들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세상 가운데 기득권을 가지고 또 그리고 무엇인가 영향력을 미치는 위치에 서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약한 자를 짓밟고 또 그 가운데 사람들을 속이고 이간질하는 그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8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8절 한번 볼까요?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도다 사회가 부패하고 나니까 비열해야 그 사회에서 높아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정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아첨을 하고 아부를 해야 되는 것 같은 세상인 거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악인들이 곳곳에서 어떻게 해요? 날뛰며 이렇게 표현하죠 날뛰며 그 세력들을 펼쳐가고 있는 그 세상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구원을 바라며 도움의 기도를 지금 간절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상 가운데 악이 가득한 그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고 정직한 자가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는 분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기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환란과 고난 가운데 도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유일한 대안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그 가운데 나아가는 그 모습이 지금 첫 번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5절, 6절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5절 말씀에 보면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여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피판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아멘 여기 보면 가련한 자, 궁피판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성도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핍박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이제 일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전한 지대로 둘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보니까 그 다윗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안전한 지대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거죠 악한 자, 아첨하는 입술, 또 자랑하는 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끊어버리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다윗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 말씀이 다윗에게로 들어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6절 말씀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흑도가니에 일곱 번 달려난 은갓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여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흑도가니에 일곱 번 달려난 은갓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흑도가니에 일곱 번 달려난 은갓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흑도가니에서 달려나는 것은 뭐냐면 그 가운데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몇 번이요? 일곱 번 그럼 그 안에 있던 불순물들이 다 제거가 되어지는 거죠 그럼 순결한 은이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와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불순물이 섞여지지 않는 순결한 말씀 진실된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다는 겁니다 꽃은 마르고 푸른 시드나 여와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꽃은 시드나 푸른 뭔가 좀 이상한데요? 꽃은 시들고 푸른 뭔가 좀 이상한데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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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은 마르고 푸른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중요한 건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거죠 영원하다라는 거죠 여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일곱 번 달려난 은갓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그 말씀을 붙잡고 살기만 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꾸 변하죠 우리의 마음도 변하고 상황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하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죠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제가 딱 보니까 갑자기 제 눈을 좀 피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래요? 옆 사람에게 옆 사람에게 옆 사람에게 물어보시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조용히 물어보시고 조용히 대답하시고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제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말씀은 또 안 읽더라고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거죠 성경책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중국으로 단기 성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중국으로 단기 성교를 갔었는데 그곳에 갔는데 거기에 연변과학기술대학교 연변과학기대가 있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조선족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곳에 가서 단기 성교팀이 같이 가서 그곳에 선교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계신 분들은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많지 않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분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단기 성교팀이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선불로 드리고 가자 라고 해서 저희가 단기 성교를 마칠 그때 각자의 성경책을 드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책 본인이 갖기가 너무 힘든 성경책 그런데 이제 갖게 된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저희는 성경책을 갖는 게 그렇게 어려운 때는 아니었거든요 그렇지만 드리고 이렇게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들에게는 성경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큰 일이고 또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큰 복이죠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는 건 복이죠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죠? 다 가지고 계시죠?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건 복입니다 그런데 더 큰 복은 뭔지 아십니까? 이 성경책을 펴서 이 성경책을 읽어가는 겁니다 읽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야 될 방향들을 제시받게 되는 것 그게 더 큰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알아가는 은혜가 그 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펴야 됩니다 그리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하나씩 알게 될 겁니다 지난주 수요일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냐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그 말씀이 갑자기 막 생각이 났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이 말씀이 저한테 이렇게 하나님 팍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놀라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내가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쾅 하면서 주시는 말씀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아주 강하게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라 라는 말씀을 저한테 주시는데 그 새벽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 임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2년 전 우리 열린교회 대신방을 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같이 나누었었습니다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신방하면서 같이 말씀 또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2024년도에도 신방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개강하기 전에 개학하기 전에 신방하는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7월 24일부터 7월 28일부터 8월 4일까지 주일부터 주일까지 해서 그 시간들을 가질 텐데 그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기도하면서 준비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말씀 또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말씀 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제 안에 딱 들어오니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더 많이 생기는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놀랍게도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더 놀라운 건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 우리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엄청난 겁니다 말씀을 읽을 수 있는 특권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보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그 특권을 누릴 수 없는 거죠 누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자꾸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깨달아 가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다위 세계는 이 성경책이 없었어요 다위 세계는 이 성경책이 없었어요 우리는 구약, 신약 이것도 한 권으로 돼 있는 또 그리고 다양한 버전들이 있어가지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다위 시대보다 훨씬 더 좋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요즘에 주일학교에서요 아이들이 성경 읽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12장을 읽었어요 12장을 읽었어요 또 어떤 친구는 저는 창세기를 다 읽었어요 아마 이제 여름방학 하면서 이렇게 막 읽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를 다 읽었어요 지금 아이들 안에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지금 말씀을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으면서 너무 감사하다 감사하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아이들 막 성경책 이렇게 딱 끼고 이렇게 오더라고요 막 들고 성경 막 들고 오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보면서 되게 좋기도 하죠 근데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읽고 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말씀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 보면서 뿌듯하고 너무 좋은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나는 어떤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 너 잘한다 잘해 그래 그렇게 해야지 하고만 있으면 안 되고 나도 같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말씀을 주시는 깨달음을 아이들과 같이 나누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에게도 말씀을 읽도록 하고 나도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자꾸자꾸 보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고집도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면 순종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거죠 우리 열린교회에 아이들 어린아이부터에서 어른까지 그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또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으니까 우리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은혜 또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다들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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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로는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하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은 끊겨져가는 경건한 자를 또 이 없어져가는 충실한 자들을 지키시고 영원히 보존할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존하실 분임을 신뢰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영원까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원까지 하나님이 보존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당당하게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허황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다윗이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에게도 분명히 문제가 있었고 어려움이 많은 세상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다윗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많이 있지만 해답을 가지고 있기에 더 이상 그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그 문제는 다른 사람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 문제 안에서 머물러 있지만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의 출제자가 되시고 해결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로 나와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그 문제는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이죠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친구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를 통해 좌절하고 넘어지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우리 안에 간증이 생겨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11월에 단일 기도에 했었잖아요 단일 기도에 단일 기도에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 안에서 보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됩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다 보면 우리 안에 간증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됩시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됩시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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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긴가요? 너무 긴가요? 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단계를 보면 세 단계가 나오죠 오늘 보면 첫째 단계는 뭐냐면 다위 앞에 어려운 상황이 있다라는 단계가 있고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그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자신의 미래 영원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가 보이시죠?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이렇게 다윗의 모습이 보이죠 여러분은 만약 이 세 단계 중에 어느 단계 있냐라고 질문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까? 처음 단계,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단계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단계 세 번째는 들었기 때문에 신뢰함으로 그분께 맡기며 나아가는 단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어느 단계이신 것 같습니까? 아, 그 단계요? 그 단계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몇 단계로 가야 될까요? 3단계로 가셔야 됩니다 우리의 방향성은 3단계를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3단계로 가면 좋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혹시나 1단계에 있다면 첫 단계에 있다면 몇 단계로요? 2단계로 가십시오 2단계에 있다면 또 3단계로 가십시오 한 단계씩 전진하면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 전진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반주자 좀 반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열린교의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는 어려움이 없던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모함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열린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한 단계씩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다음 단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단계로 전진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므로 문제가 많은 이 세상 속에서도 해답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